저녁까지는 스스로 먹지는 않아서 이동식으로 급여했고 구토 없이 컨디션 전유주 하고 있어요 밥은 저도 먹지 않네요 전세급여는 아직은 하지 않고 혈관료 영양공급을 빼줄거고 침치도 계속 하고만 보고 있어요 혈액순양상 컨디션은 계속 괜찮은 편이고요 계속 서있고 컨디션은 조금 회복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있죠 서있고 아까보다 좀 나네요 서있고요 서있고요 서있고 다시 한번 서올게요 서있고 다시 한번 서올게요 서있고 다시 한번 서올게요 서있고 앞다있을 기용할 수 없죠 서있고 오늘 밥은 200cc 정도 먹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먹을 때 기력이 생겼는데 좀 거부하는 게 너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를 좀 내고 있었는데 박성은 성형은 좋았습니다 또 해케케 불안한가 오늘 밥은 260cc 두 어차피 먹었어요 김치 나왔어 먹힌 기능이 나온다 비나 먹었고 잘 먹고 안을듬 다 deemed 잘 먹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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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볼께요, 서있는 상태에서 슉 다시한번 살짝 들어볼께요, 뒷다리쪽 밀리는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먹고는 일단 식품을 하고, 입맛도 다시고, 밥에 있는 것도 한번 자발적으로 조금 먹으려다가 살짝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식품이 아주 조금씩은 돌아오면 좋고, 다른 식품으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한번 먹어보자 냄새 맡고, 먹네요 먹으려다가 내려놨어요, 다시 그냥 이정도 혼자 먹어요 잘 먹고요 물 많이 내시면, 이제 아주 같이 손이 물 먹고 살짝 살짝 두세 걸음 넣어서 손이 남편이 남편이 아기죠?